1. 감사와 영광 감사와 영광 감사와 영광 감사와 영광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36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사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시다는 말은 좋은 분이라 그 말에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좋은 분이니까 우리 감사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야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내가 어떻게 그 집에 태어났는데 할 수 없잖아요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악한 분이야 그럼 어떻게 할 수 없지 어떻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악해 그러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라는 말은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 한이 없는 분이다 사랑이 끝이 없는 분이다 사랑이 끝이 없는 분이다 너무나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까지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다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서 신들의 순위 가운데 남보뜨리다 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위에 더 큰 하나님이 있는데 더 큰 하나님이 있는데 그것들이 못된 하나님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서열 10번이다 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건지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해 뛰어나신 하나님 아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멘 인도에는 신이 수억의 신이 있어요 일본에도 수백만의 신이 있어요 모든 신들 위해 뛰어난 가장 으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해 뛰어난 탁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으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아멘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홀로 하나님이 혼자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대요 영어로 보니까 To him who alone does great wonders 놀라운 기이한 일 정말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혼자 하셨대요 하나님이 혼자 하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그것들이 어떤 거리냐 우리 그걸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 내용은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는데 이 하늘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을 못하고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볼 때 별이 그냥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있는 것 같은데 그 별과 별 사이가 얼마나 먼지 수백만 년을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닿지 않고 그 별들 사이가 얼마나 크고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만환경으로 봐도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홀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혼자 다 이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주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지구를 땅을 만드셨어요 이 땅을 만드셔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거기서 채소가 나오고 야채가 나오고 땅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먹고 살게 되는 거죠 땅을 만드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땅을 만드시고 해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린 해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침에 해가 뜨니까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우리는 밝은 대낮에 이렇게 또 일할 수 있고 다닐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감사한 것이고 그리고 밤에 달을 만드시고 또 별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달을 만들어 주시고 별을 만들어 주시고 밤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것들이 다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동물과 식물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동물, 식물들을 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식물을 먹고 땅에서 나오는 식물들을 먹고 또 동물들이 그 식물을 먹은 것을 우리가 그 동물들을 또 먹고 그렇게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 자막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늘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땅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달과 별을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다 감사한 일인데 더 감사한 건 뭐냐 마귀가 사람을 속였어요 마귀가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먹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왜 하나님 뜻대로 사냐 네 뜻대로 살아야지 네가 주인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마귀가 속였어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주인이 됐어요 주인이 되는 줄 알았더니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소속이 된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마귀의 소속이 되니까 선악과를 먹자마자 부부싸움이 시작됐어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서로 원망하고 서로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 가정에 살인사건이 생겼어요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사니까 내 뜻대로 사니까 좋을 줄 알았는데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망가지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소속이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우리는 멸망당하는 존재가 됐어요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2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마귀의 소속이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그대로 주세요 23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인생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러한 우리 인생들 그런 인생들 그렇게 비천한 우리들 우리 비천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 아멘 우주에서 볼 때는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지구가 먼지보다 작아요 너무나 작아요 그러니까 우주를 모형으로 만들면 우주를 지구만하게 만들어도 이 지구는 먼지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얼마나 작겠어요 우주에서 볼 때는 처음이에요 비행기만 타도 빌딩이나 그냥 뭐 집들이 그냥 조그맣게 보이는데 비행기만 타도 우주에서 보면은 뭐 이 지구가 작은 것이고 사람은 먼지 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마귀에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비천한 우리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우린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져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속인 마귀 우린 마귀에게 속해 있었는데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뿐만 아니라 우릴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우리 교회를 구약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구원하셨는데 신약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 가운데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마귀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원래가 마귀 소속이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 소속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아멘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고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 비천한 인생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에게 기쁨을 드리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그래도 구원의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아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이 왔다 가셨어도 기적을 많이 나타내시네 좋으신 분이네 죽은 사람을 살리셨네 그랬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도 죽은 사람 살린 사람들이 있어요 병 고친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에도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왔다 갔나 보다 우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미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야가 오신다 여기에 태어나시고 이렇게 사시고 이렇게 사신다 모든 게 예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나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린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성령님 보내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성령님 보내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말씀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말씀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느라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아멘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광야 같은 세상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게 하시고 가난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대요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80억 가량 되거든요 80억이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많이 먹습니다 제가 중국 성교 갔는데 이제 밥을 먹다가 음식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음식 떨어지니까 그 준비한 분들이 미안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미국서 온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래 나한테 이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으라고는 상상을 못하고 충분히 준비했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잠잘 때 그것이 증명이 됐어요 어떻게 증명됐냐면 한 방에서 다 같이 자는데 중국에서 온 그분들은 한 방에 이렇게 한 줄로 자는데 그 윗줄에 그분들은 20명이 자 우린 아랫줄에 보니까 10명이 자는데 꽉 차 그래가지고 우리가 많이 먹는구나 보통 많이 먹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여기 살면 잘 몰라요 중국 가보면 알아 아프리카 가보면 알아 우리가 많이 먹어요 하여튼 그래서 많이 먹는데 그래서 하여튼 너무 미안해서 할 말도 없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냥 많이 준비하라고 왜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나도 몰라요 그냥 많이 준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80억이 다 먹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 먹을 것들이 많아요 물고기들 그렇게 먹어 치우는데도 계속 낫잖아요 물고기들이 어떤 물고기는 알을 10만 개씩나 40만 개씩나 우리 먹는 거 채워주려고 그러니까 그냥 막 아 낫고 그냥 닭도 막 열심히 계란을 낫고 막 계속 낫는 거예요 다 우리 먹으라고 하여튼 우리 집사람은 계란이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를 먹는지 우리 뭐 계란은 떨어지지 않아요 하여튼 그걸 먹어야 된다고 해서 항상 계란 그렇게 갖다 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다 주시고 우린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게 부족하면 음식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우리 먹고 살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하나님이 먹을 것들을 풍성하게 주셨어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고 26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야 된다 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냐 하늘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서 볼 때는 지구가 정말 조그만 점이고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전보다도 더 작은 그런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늘의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늘의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장사한 지 살 만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게 됐는데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한 걸음도 나아가서 대상국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한데 좋은 일은 감사가 되고 일상적인 것도 감사가 되는데 어려운 일은 감사하기 어려워요 아버지가 강도 맞아서 다치셨다 근데 그게 감사가 되겠어요 사기를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감사가 되겠어요 사기당해서 재산을 뺏겼는데 감사하겠어요 감사하기 어렵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모든 상황은 뭐예요 안 좋은 상황도 있어요 어려운 상황도 있어요 너무 힘든 상황도 있어요 눈물 나는 상황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 사건 자체를 감사하라 그 뜻이라기보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어렵고 눈물 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게 뭐가 감사해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소망도 없어졌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종으로 팔린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그 상황에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옥살이 하는 거예요 옥살이가 뭐가 감사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사람이 진짜 못 갈 때가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뭐가 감사해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잖아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이 아니고 안 좋아 보이고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대요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선이 이루어져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국을 살리게 되고 이스라엘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 그 과정들은 눈물 나고 어려웠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가 사랑의 시작이에요 감사보다는 사랑은 수준이 더 높은 거예요 감사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상대방이 잘 되기를 원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훨씬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사랑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합니까? 어머니를 감사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어머니를 사랑을 합니까? 그 사랑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이 돼? 감사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시작이 감사라 그 말이에요 감사를 하다 보면 사랑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0편 50편 23절 말씀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할 때에는 이 제사가 구약에는 제사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예배에요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이 구원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사한 것들을 헤아리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데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내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 그 행위가 옳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옳은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하면 감사로 예배를 하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대요 아멘 우리는 육체 가운데 구원도 받아야 되고 재정적인 구원도 받아야 되고 잘못된 습관에서 구원도 받아야 되고 아멘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될 요소들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분야에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모든 부분에서 내가 과거에 실수한 것 잘못된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것 아멘 감사로 제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누가 보곤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감각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상처가 점점 심해져서 곰게 되고 감각을 못 느끼니까 그러다가 손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눈알이 빠지게 되고 흉측한 모습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나병 환자가 전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현대 과학이 잘 모릅니다 정확히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옛날에는 나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격리시켰어요 사회에서 격리되고 가정에서 격리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따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참하게 살고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남들이 던져주는 음식 받아 먹고 사는 거고 쓰레기통을 밤에 뒤져가지고 먹고 사는 거고 그러다가 누가 돌 던지면 맞아 죽는 거예요 때린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돌에 맞을 정도로 가까이 온 나병 환자가 잘못된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가지고 가까이는 못 오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 질러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수준으로 봤어요 선생님 주님이 아니고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린 사회생활도 못하고 가정생활도 못하고 격리되 살고 우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남들이 말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는 소망도 없고 대책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14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이니라 아멘 아멘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나병 환자들은 자기 몸이 나았을 때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는 것 저 낫는데요 가까이 와라 아직 안 낫다 돌아가라 돌아가는 거고 난 것 같은데 여기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라 일주일 뒤에 또 검사해가지고 넌 낫다 그러면 그때 낫다는 판결을 받으면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려는 거예요 아직 문둥병원 그대로 있는데 지금 이들은 제사장에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가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그들이 가다가 그냥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보니까 선생님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었다가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4대 성인이었던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바뀌는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믿으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문둥병이 그냥 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께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가기 전까지는 문둥병이 있었는데 주님 명령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이 허셨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서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감사한 거죠 하늘아버지가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 발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 절했다 그 말이에요 절을 한다는 말은 경배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열 사람이 다 고침 받았을 텐데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열 사람이 고침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고 그것도 나머지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이방인이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눌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니까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냐 아멘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크리스찬 교회 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를 드릴 때에 감사로 예배할 때에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 사람을 지었다 이 땅에 내가 태어나게 했고 내가 그 사람을 만들었다 지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만들어 주셔서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아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셨고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멘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고 계시고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바시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유다 나라의 네 번째 왕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통일 국가였는데 통일되어 살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때에 가서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850년 전 그래서 지금부터 약 2900년 전에 모합과 암몬과 마운이 연합군이 되어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지금 유다는 한 부족만 남았어요 한 부족만 남았는데 이스라엘로 열 지파가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남아있지만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에 거의 다 죽었어요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아주 소수예요 유다 지파만 가지고는 모합이 혼자 싸워도 유다 지파는 모합에게 못 이겨요 암몬하고 싸워도 일대일로 붙어도 암몬에게도 못 이겨요 마온하고 일대일로 싸워도 유다가 못 이겨요 세 나라가 같이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랑 싸워도 지는데 세 개가 왔으니까 이건 뭐 100% 지는 거예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여호사밭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하고 싸우고 있는 북쪽 나라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도운다고 그런다고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건 뭐 100% 망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밭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성을 드립니다 감사 찬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예배 찬성하고 하나님을 찬성했더니 모합과 암몬이 힘을 합쳐가지고 마온을 때려부시고 마온을 때려부신 다음에 모합과 암몬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지들끼리 싸워서 그 다음날 보니까 전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과 신라도 마찬가지 그들은 빌리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요 왜 이상한 거 전하냐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가 알지도 못하는 거 왜 전하냐 그래가지고 막 때린 다음에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남의 나라에 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순간인데 그들은 감옥에서 감사 찬양했다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찬성하고 기도를 했더니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죄수들에게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때 간수가 들어와서 바울에게 감사하며 절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겠냐고 질문할 때에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한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그래서 빌리포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사건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죄인음으로 추원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것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요 받은 복을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들을 원망해요 사람이 멀쩡하고 눈만 앞이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은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눈만 안 보이지 다 멀쩡해요 99가지가 다 멀쩡한데도 안 보이는 건가 사람은 얘기를 해요 남들을 얘기할 때도 없는 것만 얘기하고 자신을 얘기할 때도 없는 것만 얘기하고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죄인음으로 추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어려운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죄인음으로 추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합력의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자체는 감사하기 어렵지만은 그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가 더욱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광 돌리는 그런 자녀가 더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다시 감사하면 감사하면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하면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이 감사가 넘치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